김현진의 그림 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매주 평일 아침을 보내드리는 책방정 숟가락나대 김현진의 그림 가요는 주진을 그린 설명과 가요 그림보고 듣는 귀와 눈을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에요 오늘 보고 듣는 책 그림은 하늘입니다 비행기와 산 그리고 풍경이 어우러지게 그렸어 이상의 그린 보람 농가기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어요 전화주신 숟가락나대와 현정 씨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유튜브 숟가락나대 김현진의 그림 가요와 수요일 금요일 오락순화 동시에 하고요 밖에서 뜨는 검색창에 김현진의 그림 가요 주시면 나오고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의 김현진 홈 아? 리버 블로그 책 그림 방에 오시면 카테고리에 김현진의 그림 가요 홈 홈 카테가 있습니다 그거 홈에 들어오시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한국인도를 위하여 모녁 로봄 할 수도 있어요 숟가락나대 김현진의 그림 가요 저는 김현진이었군 오늘 3곡은 신곡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튼 랭담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